네 오늘 약간 시간 딜레이 되다 보니까 세 번째 시간 조금 늦은 시간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장현재님 여전히 10시 이전에 와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죄송하게도 조금 기다리게 해드렸는데 박소정 후보님의 스토리를 듣다 보면 사실 너무 잘생기셔서 말을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잘생기력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남자다 보니 잘생긴 남자 상당히 약했습니다 많이 기다렸던 시간 3분 시작할 네 타이밍이고요 장현재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휴장인데 또 여러 가지로 할 수 없죠 뭐 오늘은 뭐 어차피 장이 없으니까 천천히 해서 저도 한 30분까지만 하는 걸로 30분 하셔야죠 최소 30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근데 오늘 아마 여기 일정이 조금 아마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지연됐죠 아 네 오늘 네 또 새로운 또 축하드리고요 네 태흥길 라이브 네 참 시작이 좀 안 좋아서 걱정입니다 일단은 뭐 선물 아마 여러분들 나스닥이 한 1%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러시아 쪽에 역시 이제 러시아 쪽에 약간 전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조금 전에 선물이 급격하게 빠지는 거에 대한 기사가 나왔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오늘 주제가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이 좀 확인해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비 없는 시장의 대표적인 기업 쇼피파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서학개미가 많이 보유한 미국 주식을 제가 직접 예탁원 기준으로 갖고 와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메타버스 ETF 심볼 혹시 두 분 아십니까 메타버스 ETF 아시죠 메타 METV로 바뀌었죠 METV로 바뀌었어요 META에서 METV로 바뀌었어요 META에서 갑자기 바뀌었는데 혹시 이 바뀌는 이유 혹시 아십니까 메타 플랫폼서에서 메타 가져가려고 해서 바뀐 거 아닙니까 가져간다고 확실히 결정 났나요 아니요 그냥 짐작으로 된 거 같은데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같이 넘겨 아 요거부터 제가 일단 정정을 해드립니다 정정 이때 나왔던 캐시우드의 그 줌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는 문제가 CNBC 자체에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캐시우드 문제가 아니고 CNBC 자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정정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솔직한 얘기로 이 기사가 얼마 안 나왔거든요 배런스 같은 몇 개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대단하십니다 구독자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이게 아니라고 저한테 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정하니까 다시 한번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장 흐름을 짚어보고 넘어갈 건데요 다우가 1.9% SM100이 1.6% 나스닥 1.8%가 빠지면서 어려웠다고 보시면 되고 주간 기준 2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똑같이 빠진 이유는 러시아 때문에 빠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아마 오늘 지수가 폭락하고 있으니까 늘 얘기합니다만 손해를 자기도 손해를 더 보는 거니까 일단 조금 더 전쟁하지 말기를 기원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고점대비 볼 건데 고점대비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다우가 고점대비 7.72% 밑에 있고요 SM400이 9.53% 밑에 있고 나스닥이 16.17% 나스닥 100이 16.44%고요 러시아 2.8%가 18.40%로 조금만 더 빠지면 조금만 더 빠지면 20% 빠지면서 약세장 진입이 약간 지금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금리뿐만 아니고 하필 러시아까지 합세하면서 빠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없겠죠 전쟁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래서 그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놀지 마시고 포트폴리 한번 전개해보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데요 이 기사가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가 나온 기사인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보낸 유엔 서한에 있는 글입니다 어떤 글이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인에 대한 제거 혹은 수용수로 보낼 사람들 목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킬리스트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는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이 글을 읽고 미국이 전쟁 가능성을 높인 거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특히 이제 우크라인 쪽에 있는 평화주의자 만약에 친구가 해서 그 나라를 머걸로 했을 때 어떤 반항하는 분들이 어떤 딱 리스트가 나와주면서 제일 먼저 심리학하면 이분부터 제거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글인데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위험한 글이죠 그래서 이 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누구를 어떻게 제거할지를 내용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게 드디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놀라시죠 왜 놀라시죠 아니 저런 거를 그러니까 개인 어떤 명단에 어떤 얘기냐면 러시아가 이 전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좀 만든 게 아닌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한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한 기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거라서 일단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게 지금 미국의 시각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고 있죠 그다음에 또 바이든이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주에 전쟁한다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내일 모레까지 나온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간 그 얘기의 어떤 근원이 이 성안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성안이 상당히 조금 화제가 되고 있고 이 성안 자체가 모두 공표가 되면서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러시아에 비난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 러시아가 일단은 뭐 침공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뭐 수용소로 보내거나 제거한다는 이 자체가 어쨌거나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다음의 일이니까 전쟁이 없으면 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바라고 한 번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전쟁에 대한 기운이 계속 감돌고 있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인하고 친군 러시아 반군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 거기서 하나가 삐끗해서 뭔가 날아가면 터지면 그 전쟁이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좀 위험한데 대충 봤더니 되게 많은 군데대 싸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러시아가 러시아가 칭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오랜 만한 사건이 있으니까 좀 전쟁해지기를 다시 한 번 바라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선물이 빠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확인드리고요 남하도 이제 내일까지 또 장이 하루 쉬고 나서 이어질 때 상당히 이런 기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전쟁이 좀 뭐랄까 예측이 불가한 거니까 좀 멀리 보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라운드 1 볼 메타버스 ETF 심볼이 기존의 메타에서 METV로 바뀌었습니다 1월 31일자 바뀐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솔직히 살짝 바뀌었죠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체포거니마스처럼 그럼 이거를 메타 프롬스에 넘기는 것인가 넘겨야지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메타니까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미 메타 플랫폼스는 2021년 12월 1일 날 메타를 심볼을 MVRS로 변경한다고 공표했어요 근데 갑자기 공표한 다음에 올해 1분기를 연기했습니다 연기한 다음에 메타 ETF를 좀 설득해서 이걸 다시 없앤 다음에 인수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거의 이런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딱 순서상 그래서 일단은 지금 메타 플랫폼스의 심볼은 MVRS가 아니고 메타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게 바로 돈의 힘이 아닌가 저게 심볼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고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이남의 교수께서 그 저기 레이스 심볼 레이스인 기업 페라리 페라리 멋있지 않습니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뭔가 상징적인 심볼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3M 같은 게 MMM이고 그 다음에 3시스템즈라고 하는 그거는 DVD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좀 되게 재미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메타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고 이걸 좀 욕심낸 것 같아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분기 끝나면 메타에 대한 ETF 심볼은 메타 플랫폼스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메타 ETF가 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우리 저기 구독자 분이 그러니까 MET가 확실한데 자꾸 쳐도 안 나오죠 해서 지금 이제 바뀐 게 METV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METV가 좀 이렇게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안 얘기는 전의 뜻밖 아닙니까 METV METV 좀 그렇잖아요 일단 그래서 좀 바꾸려고 하면 조금 비슷한 걸 바꿨어야 되는데 너무 뜬금없는 심볼이 바뀌어서 일단 지금 METAVERS에 대한 약간의 관심이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METAVERS ETF에 대한 여러분들 지금 위치가 어떨 것 같습니까 주가 위치가 ETF 지금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많이 빠졌죠 ETF인데 보신 것처럼 약 30%가 빠져있는 상황이나 많이 빠졌죠 되게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METAVERS ETF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아세요 엔비디아 로블럭스 비중도 높죠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제 METAVERS ETF 하면 제가 모르는 기업이 쭉 나올 줄 알았어요 되게 막 이상한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유니티하고 로블럭스는 들어있고 다 모르는 기업일 줄 알았더니 다 아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갖고 이게 진짜 METAVERS인가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적으로 이걸 보여드리고 바로 어떤 게 편입되는지 같이 보여드립니다 가장 많은 게 엔비디아가 9.09% 마이크로소프트가 7.18% 메타 플랫폼스가 6.25% 유니티가 5.26% 스냅이 4.96% 노블럭스가 4.65% TSMC가 4.45% 애플이 4.36% 아마존이 4.11% 퀄컴이 3.82%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저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보면 그냥 이게 꼭 메타일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냥 뭐 대형주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게 보여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이 큰 기업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퀄컴이 퀄컴이 올해요 올해 메타버스에 약재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거라고 장담했거든요 그래서 퀄컴이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기업들이 절반 이상 포함되어 있으니까 메타버스 해봤자 크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알고 있는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한 거 일조한 게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가 아닌가 싶어서 좀 말씀드리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일 되면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주제가 쇼피파이인데 쇼피파이가 지금 고점 대비 겨울부터 한 두 달 동안에 한 석 달 됐죠 62%가 빠졌습니다 지금 쇼피파이가 천하의 쇼피파이가 이렇게 많이 빠졌죠 엄청 많이 빠진 거고 2015년 상장 외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제일 짧은 기간에 많이 빠진 건데 상당히 좀 안타깝죠 저희 또 우리도 아시지 않습니까 팀장님도 우리 또 이모학림 교수님 좋아했던 종목이었는데 이모 교수님 좋아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많이 빠져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글쎄요 좀 제가 보기에는 이것 또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팬데믹 때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휴질증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과 좀 안타까운데 그때 당시 퍼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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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고 이제 너무 높았죠 솔직히 한 얘기로 PSR 높고 다 높았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주가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매출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 예전에 과거에 2015년 상장 당시에 99% 굉장히 많이 증가하다가 45% 바닥을 찍고 팬데믹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110%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지금 팬데믹 때 많이 증가했던 이 부분들이 과연 향후에 다시 돌아올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죠 또 금리 이상 구간이고 또 한 가지는 팬데믹이 또 완화가 되면 어쨌든 집에서 쇼핑몰을 만드시거나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아침에 아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여동원 앵커 같은 분들이 보통 물건을 팔 때 사이트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많을까 생각이 좀 저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지금 41%는 어마어마한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중요한 게 이거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매출 맨 위에 있는 파란색 매출입니다 매출이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약간의 흐린 녹색이 이게 지금 eps의 모습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매출은 증가하지만 eps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 실적에서 앞으로 eps가 훨씬 더 감소할 거라는 전망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외형은 커지고 있는데 실수가 없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다가 적자 전환이 가능한 수준이 나와 있고요 회사 측은 올해까지는 적자가 안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망은 올해가 아니면 내는 정도의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하다 보니까 주가가 더욱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오히려 지금 포워드퍼가 내려가는 이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eps가 쭉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파르게 쭉 있는 eps 때문에 주가가 빠져도 더 커지고 있다 퍼가 그래서 일단 지금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통 eps가 조금씩 증가하거나 개선되는데 쇼피파이만 더 어두워지고 있다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비용이 많이 증가하면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eps 감소가 약간 주가 빠지는 거에 견인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좀 보여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번 시점 나온 다음에 목표지가 변화분인데 말도 못합니다.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목표지가 폭이 엄청 크게 내리는 거예요 디에이 데비슨도 1400에서 800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루프 캐피탈 1300에서 800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 골드망사스는 1170에서 833이니까 거의 반통된 거 아닙니까 목표지가 하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쭉 보시겠지만 캐노코드 지니티도 역시 1450에서 800까지 내렸고요 대부분 다 1500 정도 하다가 대부분 8,900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확연하게 내려간 폭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의 어떤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의 목표지가 변화를 봤지만 이렇게 크게 내리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쇼피파이가 주가 하락이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이 내용도 신다고 그러면 조금 더 빠진 다음에 충분한 기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반등할 걸 보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게 본 아이비가 지금 800인데 800이간 없죠? 800인데 800이면 지금보다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주가가 차이가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점점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개 정도가 목표 주가가 발표했는데 전부 다 올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미리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웠죠?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 목표 주가 하향이 2월 17일 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2월 17일 날 제가 주가를 보니까는 그 당시에 860불대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덧붙였죠 그 다음에 지금 600달러 후반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 줄줄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 있나요? 따로? 아니면 그냥 2월 16일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바로 그냥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목표 주가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죠 근데 이제 엔비대 같은 경우는 속폭 올렸지만 이렇게 크게 내리는 것도 있다고 보여드리는 거고 보통 이렇게 크게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한계를 본 거고 거기에 EPS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거의 반투막 낸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보통 주가 추이 향후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주위 아비들의 목표 주가 현황을 보면 좋은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손수통 없이 그냥 빠져버렸기 때문에 대부분 다 속된 말로 물리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슈피파이에 대한 평균 목표 주가를 보여주는 건데 딱 한 달 만에 1640에서 1150까지 크게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주가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이 목표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 다시 한번 그림으로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옛날 1700 1800 주가를 가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런 기업들을 이런 직격탄을 덜 맞기 위해서라도 포트폴리 분산이 필요한데 글쎄 어떤 분들은 뭐 여기에 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실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그런 거니까 아주 길게 올해까지 보다는 내년까지 잡고 가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슈피파이도 보여드렸고 다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팬데믹 때 올라온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예요 휴직증이 너무 심하고 솔직한 얘기로 대부분 다 월가의 글이 뭐냐면 과연 팬데믹 때 그 주가를 다시 볼 것인가가 제목이거든요 마치 못 볼 것처럼 아까 박석중 파트장님도 올해의 S&P의 10% 상승은 아주 귀한 상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올해 상승했습니까 올해? 지금 이제 마이너스지만 상승한다고 하면 만약 한다면 정말 귀한 상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요? 10% 가능할까요? 만약에 만약에 올해는 어쨌거나 주위 아이비들의 의견이 평균 5% 상승이니까 그거면 어디입니까? 감지덕지죠 근데 그건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런 기업들 성장을 먹고 사는 이런 기업들까지 그렇게 반등할 수 있을까 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 안타깝지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워낙 솔직한 얘기로 이게 고점일 때 쇼피파이가 PSR이 50배였어요 50배 PSR이 50배를 줄 정도의 환경이 만들어질까 앞으로 체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환경이 안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금리를 6번 올리면 네 사실 저도 밸류에이션 툴에서 많은 지표들 PR이 됐든 PSR이 됐든 다양한 지표를 보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PSR로 밸류에이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익의 함수에 관련된 PER은 PER 자체도 사실 워낙 가변적이라서 신중하게 써야 되는 지표인데 PSR을 논의한 건 저는 너무 관대한 기준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PSR이라는 기준을 만든 게 원래 캠피시아가 만들어낸 지표인데 캠피시아가 썼던 PSR은 초저평가주를 고르는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PSR 기준 1 미만이면 이익이 올라왔을 때 상당히 큰 폭의 슈퍼스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는데 그게 요즘은 이익이 안 남은 회사를 대변하기 위한 논리로써 그렇죠 그 논리 전체가 전혀 솔직히 맞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PSR을 기준으로 밸류해시하는 대부분의 종목이 저의 입장에서는 매우 비싸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참고자로 포워드 PER도 100배가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에타운 기준 많이 보유하고 있는 50개 종목을 제가 오늘 날짜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조은 제가 워낙 환산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1200원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등인 테슬라 16조원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플 6조원 차이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엄청 크고 엔비디아가 3.5조원 엔비디아가 이렇게 3위까지 올라오면 전 몰랐거든요 제가 좀 1조 했나요 3.5조원 3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엔비디아는 오피셋가가 오래 올라갔기 때문에 장만 쭉 살아나면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마이크로스포트 입체 7조원 쭉 나와주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7번 TQQQ 1.7조원 이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아픕니다 아퍼요 아프고 3배짜리 나스닥 100이거든요 지금 많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연초에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 이렇게 나스닥 100 3배짜리 정반환을 가져가는 거는 좀 무모한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머지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등에 루시드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사실 루시드가 예전에 뭐였죠 뭐 더하기 뭐였는데 테슬라 더하기 페라리 페라리 그 극찬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많이 올라왔다는 거 약 8천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0위까지 올라와서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그 다음 순위 보겠습니다 예 12위의 메타 플랫폼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5위권 6위권 했는데 지금 뭐 10위권 밖으로 떨어진 그런 모습이고 asml이 13위 그 다음 해스브로가 14위 v5는 스파이 벵가드가 운영하는 겁니다 sm400 디즈니가 16위에 있고요 보잉도 있고 amd가 18위에 랭크된 그런 모습이고 qld가 나스닥 100 2배짜리입니다 제가 보기에 2배짜리 3배짜리 디즈니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나마 많이 올라온 거죠 20위권 밖에 있다가 최근에 살 게 없으니까 많이 매수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로 그렇죠 지금 주가 비싸고 한데 그런데 그나마 만만한 게 디즈니 아니겠습니까 올라올 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 쪽에 많이 매수가 몰린 걸로 보입니다 특히 보잉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보잉은 737 맥스 기종에 대한 다시 한번 정상 운행이 가능해지면 주가 급다는 걸 보고 많이 미리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중위권 보겠습니다 중위권 TSMC가 올라와 있고요 22등의 알파벳 CG가 올라와 있고 IONQ IONQ 이게 뭔지 아시죠 양자역학 컴퓨터 살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것도 똑같이 상장할 정도 얼마 안 된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LIT 리튬 ETF 로블록스 IVV는 이건 또 IC에서 운영하고 있는 SM500 추정하는 ETF입니다 리얼티 인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에어비앤비 나이키 있는데 에어비앤비가 조금씩 많이 사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에어비앤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왜 좋아할까요 에어비앤비를요 예전부터 좋아했거든요 에어비앤비는 상장 당시부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글쎄요 뭔가 여행 관련주에서 좀 젊은 느낌이 좀 들고 그렇죠 그러게 대학생들이 사실 에어비앤비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미국에서 숙제도 이용하셔야죠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여행 가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투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서 에어비앤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뒤로 넘어가게 되면 에이티엔티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에이티엔티가 드디어 이제 배당을 삭감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배당주라고 불리게 뭐합니다 에이티엔티를 배당 때문에 많이 사신 걸로 보이는데 그 다음 32가 펠런티어인데 펠런티어가 주가 많이 빠져 있는데 우리 박종원 팀장이 펠런티어 전문가 아니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문가의 옆에 있었나요 그때 그렇죠 전문가 옆에 있었고 전문가를 인터뷰했었죠 방식 많이 못 들었습니다 그때 같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전혀 기억하네요 펠런티어 좋은 기업인데 제가 보기에 펠런티어의 주가가 좀 더 탄탄하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적자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도대체 빅데이터 기술이면 어떤 건지 저한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계약 당시에 비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어 얘기를 안 해요 바깥으로 국방부나 뭐 이런 그렇죠 거기니까 너무 그래서 이게 너무 베일에 쌓여 있다 보니까 도대체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픈이 안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670억을 투자하고 있는 스타벅스가 33위에 되어 있고요 큐엘디라고 하는 이건 뭐 이 etf인데 나스닥백 커버드코어를 투자하고 있는 etf 배당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크시아에서 a주가 a주입니다 a주 2610억이 있어요 이게 한 5억 하거든요 한 주에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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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집에 있잖아요 실제로 버크시아에서회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에서 법인들이 매수할 때 상당히 고려하고 있고 개인들이 아니라 법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 법인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5억 뭐 갈 수 있죠 뭐 2주 살 수 있죠 2주? 그렇다면 아무도 안 믿는 말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6위에 소파이가 있고 소파이가 이제 조만간 2월 말이면 골든 퍼시픽이라고 하는 은행을 인수해서 은행업을 환급받으려고 하는데 결정이 2월 말이나 아닌가 그것도 뒤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버크시아에서 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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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위에 있구요 니콜라가 38위까지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니콜라를 초반에 엄청 좋아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있고 점점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적지 않은 비중 차지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코카콜라가 2460억 달러 해서 지난 금요일 날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코카콜라가 그래서 일단 고유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배당을 2센트 올리면서 60연속 배당 올렸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랩이 올라왔는데 그랩 혹시 저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그랩이 40이 올라왔고 2400억 달러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랩 아시죠 동남아의 우버 아니 동남아의 우버가 우버인가 맞죠 동남아의 우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남아 가게 되면 상당히 택시작기 힘들거든요 택시 잡으시면 타보셨습니까 택시 동남아에서 이용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 가본 적도 없으시죠 동남아 가본 적은 있습니다 동남아 가면 택시작기 굉장히 힘들고 택시 타면 거의 다 백발백준 다 바가지 쓰거든요 그런데 이 그랩이 생기면서 싹 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 마지막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제가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타면 돌아가고 바가지 엄청 씌우고 짜증나는데 그랩은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그랩이 동남아의 문화 바꿨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고 하여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41의 FNG 이거 팡 세뱃째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건데 하여간 뭐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46의 불지 이게 이제 빅5 더하기 엔비디아 더하기 한 가지 테슬라였나 거기 더해갖고 7개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거 똑같이 이것도 많이 빠져 있으니까 대부분 다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까 49의 리비아 있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한 중 하나 보이지 않아요 45의 X몰 하나 보이고 역시 금융률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비중이 성장이 거의 70% 가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나 한쪽에 몰려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포트폴리오를 올해는 올해는 다변화시키지 않으면 늘 얘기합니다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글로벌라이브도 아 끝났는데 아 그럼 신호인 줄 알고 갑자기 컷트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또 멈추시셔서 알겠습니다 아 예 아니 제가 갈까요 그냥 아니 아까 내가 들어오기 전에 불어봤는데 뭐 충분히 주신다면서 시간을 죄송합니다 박사님 뭐 부사장님께 불만 있으신 거 아니시죠 박은준은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이거 이제 오늘 제가 질문을 질문을 받은 건데 혹시 개인분들이 주식을 많이 파자 근데 솔직히 개인분들이 많이 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건 됐고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얼마나 파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장이니까 이거만 기회를 주시고 자 이제 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표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뱅크 아메리카 제공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할 때 전체 비중에서 5%고요 적게 보유할 때 4%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4%는 이제 5%밖에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약간 위에까지 5.3%까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평상시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좀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당연하겠죠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금리 이상의 우려도 있고 또 러시아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또 주가 더 빠지면 사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현금을 많이 확보했다는 얘기는 언젠가 들어올 자금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면 약간 들어올 것 같다 사실 이게 형에 들어올 자금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좋아 보이거든요 현금 많이 있다는 건 그래서 일단 펀드 매니저의 현금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점점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 보유하는 게 아니고 많이 보유해봤자 5.5%이기 때문에 거의 꽉 찼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전만간에 주식을 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저의 현금 비중이 조금 내려가는 그 시기가 되면 장 반등할 때 상당히 수월하죠 그러니까 같이 개인분들은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지만 기관들까지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장이 올라오고 싶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역시 기관인 것 같아요 기관들은 지금 현금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니라 지금은 현금을 가져가는 게 훨씬 맞으니까 그래서 현금을 확보해 놨다가 조금 더 시장이 좋아지면 그때 들어오는 걸로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30초만 광고 아 네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단 제가 강의하는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배당주로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1차 강의 때 매주 배당하는 포트폴리오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제 강의를 안 보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배당포트폴리오 짜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이번 3차 세미나 다시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창의 기사 강의도 그 다음에 이남 교수님 강의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토요일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시청하시면 다시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앞에서 박석준 파트장님 배당주를 이번에 가져가야 될 포트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배당주는요 제가 매월 결산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달에 플러스였어요 플러스 시장은 5.5% 마이너스였는데 그건 플러스였어요 배당주는 그러니까 훨씬 더 잘 나가죠 다만 여러분들이 배당으로 뭔 돈을 버냐 그리고 1, 2%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지 솔직히 배당주 가져가시면 상당히 방어적으로 할 수 있죠 그거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틀장님 우리 장현재님 눈치를 두고 그러셨어요 우리 부사장님께 왜 그러셨어요 제가 오늘 약간 싸이미스 싸이미스여서 죄송합니다 오늘 10시 50분까지 이렇게 달린 글로벌 라이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은 오늘 너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에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고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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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